여론조사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표되는 사실 여론조사들이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일정상 못한 채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필요가 첫째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mbs조사 전국지표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조사는 잘 아시겠지만 월 화 수 여론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 날 조사를 하려면 이틀 전에 선관위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신고를 했어요. 토요일 밤에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참사가 . 그럼 월요일 날 실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질문지를 변경신고를 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한 질문 항목이 없었죠 오늘 보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갤럽조사도 화 수 목 3일간 실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갤럽조사는 의지만 있었으면 월요일 날 수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갤럽조사 에서 일부 참사와 관련된 문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꽃이 김호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조사를 하거든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집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다룰 거고요. 그 점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 반영된 게 아니다라는 측면 이요. 두 번째는 정당 지지도 하고 대통령 지지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4시에 중앙여론조사 심의 에 아마 들어가 보면 여론조사 꽃이 보통 수요일 날 다스베이다 녹화 현장에서 먼저 녹화를 하고 목요일 날 4시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개 를 합니다. 수치를 하루 뒤에. 그리고 내일 밤 10시에 최초 유튜브 상에서 다스베이다 공개를 하는데 일단 좀 의미가 있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먼저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는 mbs 조사는 오늘 봤겠지만 31%가 나왔고 변화가 없었죠. 여론조사 고사에서는 ars하고 전화면접 조사 캐티 조사를 같이 해봤는데 캐티 조사 31.8 똑같습니다. mbs하고. ars 조사는 최근 리얼미터 조사 조금 소폭 상승했죠. 그 얘기는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 윤석열 찍었던 과거 지지세력들이 사정 드라이브 때문에 조금 더 붙은 건 사실이에요. 한 2 3 파트. 그러나 정치 저관여층이 참여하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미동도 없다. 이게 드러났고요. 저는 내일 갤럽 조사는 아마 조금 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9에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는 mbs 조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 다음에 정당 지지로 묻거든요. 그럼 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꽃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데는 정당 지지도 1번 문항으로 물어요. 그럼 1번 문항을 묻는 게 저게 정확한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런데 ars로 하면 45대 35. 10%포인트. 물론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10%포인트 나오고. 이 전화면접 조사 mbs 31 나왔지만 31대 33 나왔지만 여론조사 꽃에서는 38대 29가 나옵니다. 9%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전화면접 조사 휴대폰 가상방으로 했지만 질문 순서를 정당 지지도 먼저 물었을 때는 그럼 저게 총선에 부합하다. 지금 민심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mbs에서 정책 추진을 잘할 것 같은 정당 즉 정당의 이미지 속성에 대해서 속성별로 평가를 해봤는데요. 남북관계 안보정책 복지정책 방역 복원정책 고용정책 양극화 해소정책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낫다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말할 것도 없죠. 40대 35 복지 40대 30 방역 복원 39대 31 고용 34대 32 양극화 해소 34대 26 그러나 부동산만 민주당 21 국민의힘이 39로 부동산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측면도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지금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오늘 조금 mbs 같은 경우는 48대 41 이렇게 나왔어요. 정당하다는 이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재명 캠프 인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이 쭉 있고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서 정당하다는 응답은 부패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부패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이게 48이 나왔는데 제1야당을 탄압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응답한 게 41이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뭐였냐면 이렇게 물으니까 20대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세부 연령별 데이터를 보니까 20대에서는 51대 3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게 20대에서 무려 51로 올라가고 정치적이라는 응답한 사람이 31로 확 떨어집니다. 20대에서 51대에서 31. 그런데 자 길탄 조사 결과인 여론조사 곳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물었냐면 김용 부원장 구속 수사됐다. 검찰 수사에 대해 대장동 검찰 수사에 대해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ars에서는 40.5 신뢰한다는 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55.3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15%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42대 53으로 높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20대가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왜 20대가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0대에서 ars에서는 47.6 대 45.8로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면접 조사 지금 mbs와 동일한 방식인 캣티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34.9 대 56.3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56.3으로 높고 신뢰한다는 것은 34.9. 22%포인트 정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높은 거예요. 총 반대가 나온 거예요. mbs 조사. 그래서 20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묻느냐 뉘앙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mbs를 많이 봤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여론조사 꽃의 조사결과를 오늘 공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방위 특검 제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관련해서 모든 걸 하자. 이렇게 처음에 대당도 특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61대 34. ars. 전화면접 53대 41로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특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 의견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염찰의 야권 포적 수사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문재인 이재명 둘 다에 대해서 너무 야권만 때리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물었더니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 61.9 훨씬 높습니다. 33.5 ars. 전화면접 52.8대 42. 10%포인트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ars 전화면접 차이 없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4. 64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확실히 높다. 그 보수층 에서도 한 30%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끝으로 전화면접 조사로만 추가 질문을 했는데 촛불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촛불집회는 워딩을 다 넣어줬습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내세운 촛불집회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취지에 동의하고 지금 시점에 필요한 집회다. 이게 38.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시점 좀 빠르다. 그런데 23.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거고요. 그래서 38과 23을 합치면 취지에 동의 하는 사람이 무려 61%가 되는 겁니다. 10명 중 6명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 취지에. 그리고 그 동의한다는 사람들을 61%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했는데 그럼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더니 촛불집회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게 25.5.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게 32. 난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참여할 의향까지는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이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거 하냐 그랬더니 하락한다는 게 50.3. 지금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35.7. 상승은 8.5에 불과했고요. 그럼 하락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에서 20%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24.6. 5에서 10%가 31.8. 이게 주로 이제 서울 쪽은 5에서 10% 응답을 했고요. 지방이나 경기도 이런 때에서는 10에서 20% 응답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역량이 뒤처진다고 얘기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또 이 급락하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바라지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부동산 역량평가도 바뀔 가능성도 있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상반기가 크게 요동이 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의미는 이 정도로 짚어드렸습니다. 상반기쯤은 이 정도로 짚어드렸습니다. 상반기쯤은 이 정도로 짚어드렸습니다.